자 이번 시간은 수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좀 어렵고 여러분이 살짝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보시다가 너무 복잡한 느낌이 들면 그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할 것은 이 Git의 공식 홈페이지인 git scm.com으로 들어오셨을 때 보이는 이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공식 매뉴얼이 있습니다. 다큐멘테이션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북이라고 해서 이 프로깃이라고 하는 책을 오픈 라이센스로 만들었어요. 어떤 분께서. 그래서 그분이 만든 오픈 라이센스인 이 프로깃을 이 Git의 공식 매뉴얼로 채택을 해서 우리가 쉽게 Git을 공부할 수 있는 매뉴얼입니다. 여기 보시면 각각의 언어별로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인이면 한국어를 눌러서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인이면 일본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Git 브랜칭이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그 베이직 브랜칭 앤 머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페이지는 뭐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브랜치가 있을 수가 있는데 크게 패스트 포워드라는 방식과 그리고 패스트 포워드가 아닌 방식 뭐 말할 말이 좀 애매한데 그 두 가지 형태의 브랜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형태의 브랜치를 비교하는 내용인데요. 이 문서를 보시고 좀 수련을 하시면 좋겠어요. 많아져도 괜찮은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 보니까 이게 조금 이야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설명이. 그래서 제가 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 이제 각자 수련을 한번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전체적인 구석은 어떤 거냐면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저장소를 만들고 커밋을 마스터 브랜치로 세 번 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어떤 이슈가 생겨요. 여기서 얘기한 이슈는 기능의 추가 또는 버그의 수정 이러한 일들인 거죠. 그럼 이제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깃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브랜치를 만듭니다. 이슈 하나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브랜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써요? 체크아웃 마이너스 b 이슈 53 자 여기 마이너스 b가 붙어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자 이슈 53이라는 브랜치를 만들고 그 브랜치에 체크아웃한다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행위를 마이너스 b를 붙이면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요? 보시는 것처럼 이 c2 커밋을 마스터와 이슈 53이 동시에 가리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어... 이슈 53에서 내용을 수정하고 내용을 수정하고 커밋을 하면 그림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c2에서 이슈 53은 이제 여기 있는 c3라는 커밋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마스터 브랜치에서 다시 브랜치를 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스터 브랜치로 체크아웃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핫픽스라고 하는 브랜치를 새로 만들어요. 그럼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핫픽스라고 예 그리고 또 하나 핫픽스에서 내용을 또 수정합니다. 그리고 커밋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라는 것을 공통의 부모로 하는 핫픽스의 커밋 하나와 이슈 53의 커밋 하나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핫픽스는 급하게,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이슈이기 때문에 핫픽스 내용을 수정을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마스터 브랜치로 병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마스터 브랜치로 체크아웃을 하고 그리고 마스터 브랜치 상태에서 머지를 하는데 핫픽스를 머지를 합니다. 자 그때 메세지가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떠요. 패스트 포워드 자 이것이 머지를 했을 때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상황입니다. 패스트 포워드 패스트 포워드는 영어로 뭐냐면 빨리 감기 라는 뜻이에요. 빨리 감기 라는 건 또 뭐냐 자 봅시다. 자 마스터 브랜치에서 핫픽스가 독립한 이후에 마스터 브랜치는 어떠한 커밋도 새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마스터 브랜치로 핫픽스를 병합한다 라는 것은 마스터 브랜치가 가리키는 커밋을 핫픽스가 가리키는 커밋으로 빨리 감기를 하면 병합 작업이 끝납니다. 자 이러한 형식의 브랜치를 우리가 패스트 포워드라고 불러요. 패스트 포워드 방식으로 우리가 병합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떠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마스터는 핫픽스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핫픽스와 같은 커밋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커밋을 생성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그 병합에서는 머징을 하면 별도의 커밋을 생성했는데 이 케이스는 별도의 커밋을 생성하지 않고 그냥 마스터가 가리키는 커밋이 누구인지를 바꾸기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패스트 포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핫픽스가 끝났으니까 브랜치가 많으면 지저분하니까 핫픽스를 지워요. 그럼 지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give branch-d 핫픽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핫픽스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issue53을 처리해야겠죠. 그래서 체크아웃을 하고 파일을 수정하고 커밋을 합니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issue53에 대한 작업이 다 끝났다 라고 하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스터로 체크아웃을 하고 issue53을 마스터로 merge 해야겠죠. 자 그러면 체크아웃 마스터 merge issue53을 하면 되는데 자 이때 뭐라고 나오냐면 merge made by the recursive strategy 라고 나옵니다. 자 recursive는 제기적이라는 뜻이고 strategy는 전략이라는 뜻인데 이전에는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past forward라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recursive strategy 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즉 issue53 이 마스터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마스터에는 변화가 생겼죠. 마스터가 아까는 여기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마스터가 별도의 커밋을 만든 별도의 커밋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past forward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git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냐면 첫번째 마스터와 issue53의 공통의 조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3-way merge 라고 하는 어떠한 내부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c4와 c5를 합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쳤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두 개를 합쳤다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 별도의 커밋을 만듭니다. c6죠.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커밋을 보면 이 커밋이 이 버전이 c5와 c4를 4 에서 비롯된 버전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정보가 c6에 담겨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패스트포워드와 패스트포워드가 아닌 방식의 차이점은 패스트포워드는 커밋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포워드가 아닌 방식의 커밋은 커밋 그 머지 커밋이라고 하는 형태의 커밋을 생성한다라는 차이점을 갖고 있고 이 아티클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한번 매뉴얼을 꼼꼼히 보면서 수련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째 2 2 2